근데 이제 시작해야 되지? 시작해야 되나? 지금 몇 시지? 2시 해야 되네. 슬슬 합시다. 지금 일단은 후라이팬에다가 춘장을 볶을 거예요. 후라이팬에다가 춘장을 볶아. 고기 넣고 고기 넣고 볶은 거야, 짜장을. 짜장을? 얍. 여기다가? 얍.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정석아, 주걱. 그리고 완벽한 준비. 준비가 위해선 수경. 오케이. 속마음 얘기하는 거야? 응. 아, 그래? 그 다음 털고 내려놓고 볶아. 볶아. 볶은 다음에 춘장 들어올 준비하고 기름 들어왔네? 고고. 고, 렛츠고. 오케이, 좋아. 완전 좋아. 자, 야채 들어가. 지금이야? 됐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옳치, 옳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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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간장. 간장 들어오고 간장 양은 난 모르고. 오케이. 좋아, 좋아. 굴소스도 들어와. 자, 굴소스도 들어오고. 아주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익으면 이제 춘장 넣고. 춘장 얼마나 안 돼? 춘장 얼마나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탕죽 소스. 아, 오케이. 자, 들어오고. 춘장 들어오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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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들어가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이 춘장 딱 보니까 6인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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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그렇지. 물, 물 좀 부어야 되는 거 아냐? 왜, 왜? 너 먹고 질퍽해? 어, 질퍽하고 물 좀 넣어. 질퍽해. 아니, 야채가 저기 목숨을 잃었어, 그냥. 숨을. 좋아, 좋아, 좋아. 어, 숨을. 흐물 흐물해져야 짜장이지. 맛있어. 됐어. 됐어. 내가 튀기는 거 할게. 얘를 두 번 튀겨야 된다, 이 말이지? 아, 경호가 여기다가 채해서 여기다 두기를 넣으라고. 아, 그러라고? 여기. 예, 여기 고기 들어가는데. 내가 잡아, 이거 빼줄게. 어, 이거 뚜껑 열어줘야 돼. 열어? 어, 열어. 떠올, 돼? 이거? 그럼. 타버리는데, 아예. 어떡해? 이거 빵가루에서 불러야 돼? 야, 이거 한 번 썰어봐봐, 저기서. 안 익었지, 지금? 기다려봐. 안 익지, 소리가. 그러니까. 겉에만 타버려, 이거. 기름을 더 넣어야 돼. 기름을 더 넣으면서 온도를 낮춰서 조금 그렇게 너무 뜨겁지게 많으면 돼. 야, 유튜브로 몇 도에 튀겨야 되는지. 온도계가 있어. 온도계 있어. 180도. 180도. 180도? 180도? 294도야? 아.. 솥 말고 기름 찍었어? 기름에 찍고 있지 몇 덩? 295도 295도? 아니 이 정도면 용암 아니야 용암? 295도? 그럼 기름 더 넣어서 온도를 낮추자 야 불! 불 빼! 다 죽였어 좋아 좋아 형 하나 다시 넣어봐 기름 한 통 더 있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돼 돼 돼 돼 돼 되네 대신 분 왜 안 돼? 너무 뜨거웠나 봐 나 깜짝 놀랐어 오빠 내가 하나만 넣길 잘했지 오 그래 이제 이게 안 떠오르잖아 안 떠오르면은 막 한 거야 떠오르면 지금이야 형 이제 다 튀어 지금이야 형 이제 다 튀어 지금이야 형 이제 다 튀어 좋아 180도 다 튀겨 지금이야 형 180 175 나와 나와 좋아 야 됐어 나와 이제 햇빛 오빠 지금이란 얘기야 야 석구야 나와 이제 예 소장님 오 좋아 좋아 아니 이게 이렇게 긴장될 일이야? 아니 이게 이렇게 긴장될 일이야? 아이씨 부자 부어 부어 같이 부어야 돼 같은 시간에 정석아 같이 부어야 돼 같은 시간에 해야 돼 아 소리는 기가 막힌다 끝 다 넣은 거야 우리? 응 야 튀김 이게 식용 기름 온도가 중요했네 근데 초벌은 이 정도만 튀기면 돼 그래? 어 오케이 이것 좀 넣어라 이제 네? 내가 건져 뵐게 여기 색이 노란 것만 아 좋아 아 정석이 형 너무 잘한다 대명이 형 오 짱인데? 어? 좀 올려야겠다 무서리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좀 노리끼리란 거 보 알고 안 익었을지 했을 거야. 익었어? 한 번만 더 튀기면 돼. 끝? 오케이. 우리는 그냥 기름이 끓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오케이, 140도. 야, 이제 탕수육 구워. 알았지? 근데 형 잠깐 면이 안 끓어서. 근데 지금 해야 돼, 이거. 기름이 뭐 불 빼고 또 자시고 할 수가 없어. 형 선생님, 저거 물이 안 크네. 이건 탕수육이야. 근데 너무 타보이진 않지? 타보이진 않아. 튀김가루, 빵가루. 걔네들이 저기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타는 건 전혀 안 돼. 털어놨나? 아니야, 165도. 5도, 3도. 여기는 끝! 165도. 오케이, 그럼 만두 튀긴다. 몇 분 튀기면 되지, 얘네? 뒤에 쌓여있을까나. 아, 그래? 4, 5분 정도, 4, 5분 정도 부으라고 하는데. 4, 5분 튀기면 돼. 오케이, 알겠어. 우와. 유클리어 반점입니다. 어디 반점이요? 유클리어 반점이요. 유클리어 반점이요. 부춧가루. 아니야, 부춧가루는 개취. 개취? 아, 짜장면을 시켜먹자, 진짜. 인간적으로 짜장면을 시켜먹자. 근데 원래 다 요리를 잘하세요? 요리? 네. 경우는 요리라는 거 좋아하고. 아니, 잘하고. 4명의는 요리 뭐... 관심 많고. 나는 좀 재미있어 해, 요리. 그리고 나는 유튜브를 좋아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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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굴짝. 부먹을 여기다 할게. 예. 그렇게 해. 대민이 부먹 줘야지. 어, 예. 먹어봐, 먹어봐. 한번 먹어봐. 먹어, 먹어, 먹어. 탕수. 튀김도 너무 잘 됐고 소스도 맛있어. 그렇지? 만두는 듬뿍 먹을 거야. 만두? 완전 진짜 맛있어. 짱이야?